아 자기야 여기는 돌이야 돌 차가운 래면 일로 와야 돼 일로 이쪽으로 근데 이쪽은 종아리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들 옥수수 하나씩 먹으면서 아 요기 요기 야 이런 데가 있네 우리가 운둔자를 찾으러 가다 거퍼 이런 데를 발견했네 야 아 이게 이파리가 뾰족뾰족한 거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세부의 따가이 따이 같은데요 세부의 따가이 따이? 어 마닐라의 따가이 따이가 있잖아 그치 그치 세부의 따가이 따이 그 다음에 세부의 바교 같은 데지 저게 우리 거야? 응 80에서 2개? 2개에 80 그러면은 하나에 40 2천원이네 그치? 2천원 하나에 천원 아 가자 우리 운둔 아저씨는 어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아 좀 이따 브라이언 삼촌 보면 찾아봐요 랩나다 브라이언 삼촌 쉐킹현리다 브라이언 삼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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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불쌍하게 막 넌 인구 다 찢어진 거 있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냐 한국 음식이 그립겠지 저기 있는 거 쟤 같은데 쟤 저기 저긴데 삼촌 삼촌 여기저깄다 삼촌 삼촌 여기 있다 삼촌 여기있다 아 이거 뭐 아 이거 뭐 와 우리보다 깔끔한데 이거 열어봐 야 그래야 깔끔하네 깔끔해 와 이게 장인어른 트라이시클이야? 네 자 지금 안에 잠깐 들어가서 우리 장인어른하고 어머님하고 와이프한테 잠깐 인사하고 지금 잠깐 나왔어요 이제 얘기 좀 하려고 오두바이 안녕하세요 운둔자 예 나는 막 무슨 패인되어 있을 줄 알았더니 색깔 더 좋아요 마스크 벗으니까 공기도 좋고 올리 니가 한국인 예 여기도 저밖에 여기가 이제 우리 동생 장인어른 시골집 아내는 좀 넓어요 아내는 또 바로 뒤가 바다에요 바로 뒤가 지금 바로 뒤가 바다라 여기 옆집 옆집 반응하나 보네요 우리 저기도 저거 코코넛 코코넛 나무 있어요 내가 코코넛 따 드리려고 했는데 이따가 와서 코코넛 따가지고 바로 싱싱하니까 야 엄청 뭐 마음 무겁게 왔더만 뭐 잘 살고 있네 야 너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그냥 가야될거같은 막 그냥 들어오는게 어 고맙습니다 아니 형수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니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전에 와가지고 오셔서 아 저기 저기 시골에 땅이 만평 어 만평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로 오셨는데 회사 시골에 지금 우리 막판에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 없잖아 거의 없죠 뭐 근데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해야되는데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그렇다고 뭐 만평에다가 뭐 사탕수수를 심을거야 뭐 돼지를 키울거야 지금 그럴 돈은 우리가 없잖아 아 저 조금씩 준비하고 조금은 아 근데 지금 당장 그 정도의 투자금액이 없을거 아냐 그리고 예전에 형수한테 그 구독자님이 하나 뭐 제안하신게 있어서 아이디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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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주신거죠 그게 이제 화상영어 그때 이제 딱 그전에도 화상영어는 조금은 생각했지만 이렇게 이게 뭔가 마음적으로 실행 이런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참 먼지를 해주시니까 그 힘이 받는다 그러나 그리고 네 생각이난게 될거 같다 이런거 그리고 네 생각이난게 또 와이프가 여기 현지 대학교 교수 아냐 그러면은 너도 또 그런쪽으로는 뭐랄까 좀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빠를거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뭐 조금 조금 시작하다보면 나중에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저 만평을 뭐 해결을 하든 뭐 하든 그 하자는거지 내 말은 나든 대기고 막탄으로 끌고 갈라구요 왔어요 모셔갈라 그러죠 사실 모셔갈라구 사실 솔직히 지금은 뭐 자신있다 이랬는데 안 되는데 저 만평 저거 같고 너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같이 하다보면 잘 생각을 하라 이거지 그래서 니가 하기로 결정을 하면 뭐 분배 같은거 이득금 같은거 뭐 그런것도 정확히 해서 서류화해서 아무리 가까워도 그런것도 정확히 해야되니까 뭐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든지 해서 그 다음에는 지금 한국 나가있는 또 동생들도 우리가 잘되면 또다시 불러드릴 수가 있잖아 하고는 싶은데 이게 솔직히 말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짜로 또 소량도 마찬가지이고 처음하는 일이 있다 보니 야 우리 4시간을 지금 왔어 4시간을 4시간을 아니 나는 온김에 그거 땅도 한번 보려고 왔어 도대체 그 만평이 어떤 땅인가 뭐 있지 농담으로 들으세요 그냥 까딱케 네 농담으로 들으시는데 와 여기서 야마시타 금괴가 발견됐대요 아 너도 아 금괴? 네 금괴가 성당에서 그 아스토리아 성당에서 금괴가 발견돼가지고 그저의 시장에 어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와이프 집안하고 좀 반대되는 쪽인데 어 지금 죽었답니다 근데 금괴를 발견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벌었대요 아 금괴가 지금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네 이따고 그래가지고 담을 쳐놓고 땅을 여기 매입을 많이 했대요 아 금괴 찾으려고 이거? 네 야 야 그러면은 야 우리도 금괴 찾아야 되는거야? 하하하하 그냥 글려 들을 수 하하하하 근데 진짜 필리핀에도 여기 있는 마을 애들끼리 하는 얘기라는거죠 네 네 누가 우리 찾는다는게 아니고 어 너 이거 말하는게 은근히 지금 금괴 찾으실래요? 그러는거 같은데 지금? 아니요 아니요 하하하하 야 전형적인 사기꾼 아니야 금괴 찾자고 나 또 가야대 출신이니까 설명을 드리는거에요 네 지금 난리났어 지금 야 여기를 건너가야되는거야 지금? 네 와 여기를 지금 건너가야돼요 지금 길이 어떤가 지금 제가 걸어가 보고 있는데 오어 발이 옆으로 밀릴 정도로 물살은 굉장히 세요 아 나는 왠지 오늘 여기 갔다가 이제 집에 못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멏한ay 아 오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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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sì 신발 벗고 오시는거에요? 네 그래도 아플 뭐 어쩔 수 없지 에 시그널도 안 터지는 오지로 보여 아 나오려나 모르겠다고 우리 만평 보러와서 만평 딱 만평 보러 왔는데 자 스펙타클 하다 스펙타클 에 야이 테나보 봐라 아 그럼 여기서부터 가 이제 니 땅인 거야 어 여기 여기서부터 가 이제 내 땅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산 이게 여기서 여기 저기 다 내 땅이야 자 이것도 지금 다 니 땅이야 이것도 그 전에 옥수수 등장했는데 옥수수 키웠던 거고 여기도 여기도 저기도 아까 니 땅이고 근데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를 기준으로 이 뒤로 사면 다 내꺼에요 뒤로 아 그래 야 이게 근데 비가 와서 더 이런거지 비 와서 그런거에요 이것도 니 땅 예 근데 옥수수를 왜 안 하는 거야 죽었어요 여기 여기서 옥수수 하던 사람이 아 자 여기 소똥 조심하래 소똥 어 여기 돌이 쪽으로 와 있죠 예 자 여기다 이거네 네 그래 야 야 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 똥 야 너 지금 나를 야 우리집 똥밭에 데리고 있는 걸 너 지금 나를 똥밭으로 데려 가는 거 아니야 야 거름이고 뭐고 지금 소똥 저게 나를 완전히 똥밭에다 뒹굴러게 하네 야씨 아 소고양을 썼어 그댑터는 아 거기서부터 그댑터는 여기서부터 같이 계속 얘기하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 부터 여기 다 야 이걸 그럼 어떻게 뭐 이걸 어떻게 다 퍼내야 되는 거야 아니죠 저기 산을 여기 올라가면 산은 평지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가 산이잖아요 여기가 산 아 이게 산 일단 이 결과적으로 이것도 다 니꺼라는 얘기하냐 야 자기야 이게 여기도 다 여기서부터 밑으로 자기야 이 자기야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여기에? 어 저기까지 어떻게 다 올라가 어 이게 칸이 더 커요 근데 이게 이걸 개발하려고 하면 그게 더 힘들겠는데 개발하려고 하면 아니죠 여기 어떻게 돼지를 어떻게 해 만약에 여기 울타리만 치고 여기가 평지잖아요 이렇게 아 여기? 네 일단 여기 다 쳐버리면 돼 이거 내 남기 때문에 아 우리 저 친척분께서 여기가 니 땅이다 니 땅이다 얘기해 주는 거야? 알거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언틸 힐 어 여기까지라고 딱 알려주시네 그러니까 이게 딱 넘어가면은 남았다 여기까지가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거야 브라이언 땅이 여기 이제 저쪽으로 어 이렇게 짜서 저쪽으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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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은 봤으니까 니가 일단 너도 생각을 해 너도 저기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나? 아 아냐 아냐 이건 좀 사람 뭐 하시게? 어쨌든 이거 다 니 땅 아니야 네 저것도 저것도 저기도 다 니 땅 아니야 저 올라가면 평지에요 아 그래 일단은 어 반 정도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생각을 너도 정리를 해 네 그래서 다시 막탄으로 들어와서 일단은 형수랑 우리랑 같이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할 건지 이 땅을 니가 붙잡고 계속 여기에 있을 건지 이걸 니가 이렇게 결정으로 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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